통계라는 거 사실은요.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은요. 대통령 선거를 한 1주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 1주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애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애라는 것을요. 그냥 나는 누가 될 것 같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를 직접 하게 해서 그 투표의 결과를 보는 것을 우리가 모집단 그리고 모평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해요.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다 투표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통계라는 것을 해요. 전화조사를 한다던가 뭐 그런 조사들을 하죠. 그런 조사들을 해서 몇몇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그 나온 결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수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모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나라 국민, 국민들 중에 뭐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집단, 그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기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국민들 중에 일부분을 뽑죠. 일부분을 뽑습니다. 이렇게 일부분을 뽑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되어 나온 이 일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서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전라도에서만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표본이 과연 제대로 된 표본일까요? 아니겠죠. 경상도에서만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본이 제대로 된 표본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고르게 추출을 해야지만 그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수조사라고 얘기해요. 전체를 다 조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본만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방법은요. 딱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단어로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 모집단이 있으면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 통계치의 그 결과죠.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항상 뭐예요? 가장 궁금한 건 평균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표준편차의 제곱인 분산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 그러냐면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표본에서도 우리는 평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산을 알아야 되겠죠. 표본에서의 평균을 표본평균, 표본에서의 분산을 표본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출,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하는 것을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본에서의 평균을 표본평균, 표본에서의 분산을 표본분산, 표본에서의 표준편차를 표준, 표본표준편차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뭐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냐면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평균을 추측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항상 뉴스에는 이런 것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단 오차범위 몇 퍼센트에서 어떤 것으로 신뢰도 뭐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커다란 틀을 알고 하나하나 하나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교재 보면서 단어들의 뜻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평균, 표본 분산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하고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이 있습니다. 모집단,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중국이, 중국의 사람들의 몇 살인지 연령이 궁금해요. 평균 연령이 궁금해요. 중국에 있는 인구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은요. 우리나라도 아주 인구가 많지만 중국은 인구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이 동네에서 조사하고 다른 동네로 가면 이미 그 동네에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또 태어나시고 이런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요? 표본이라는 것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표본들의 그 나이들을 다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이야? 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자,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가끔씩 대한민국 국민 인구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똑똑똑하면 문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구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죠. 전체를 정확하게 다 물어봤으니까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줄이고자 뭐를 합니까? 표본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는요.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으로부터 일부 대상을 뽑아서 성질을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전체 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방법이라고요. 이때 모집단이라는 건 표본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이고요. 그리고 모집단에서 뽑은 대상의 모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입니다. 두 개를 뽑았으면 표본의 크기는 2, 다섯 개를 뽑았으면 표본의 크기는 5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표본은 사실은 크기가 클수록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통계를 하다 보면은요. 표본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돈은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뽑을 것인지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는 통계학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본 모집단이라는 거 알아봤고요. 자 추출이라는 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뽑는 거예요. 랜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랜덤으로 뽑는 것은 우리가 임의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집단의 각 대상이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표본을 뽑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추출한 표본을 임의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입니다. 복원 추출은요.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시 넣어놓고 다시 뽑는 거예요. 복원. 복원이라는 건 다시 똑같이 만드는 거죠. 우리 무슨 남대문 이런 거 복원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 즉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놓는 것. 비복원 추출은요. 뽑아서 확인했죠. 이제 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집단이 계속 계속 바뀌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단어를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나이 앞 livro가 한 번씩 하죠. 감사합니다.